음악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방에는 비가, 강원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현재까지 대관령에는 0.2cm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강원 내륙 지방에도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빌면서 바깥 활동하기 불편함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가,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해서 경기와 강원, 호남 등 일부 내륙 지방에서는 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해안 지방과 내륙 곳곳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는데요. 당분간은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몸을 보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로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찬 상층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 밖의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낮까지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강원 산간 지방에 눈이 내려서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륙과 해안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를 비롯해서 전주 11도, 대구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최고 8도가량 낮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